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연, 이현우입니다. 저희에게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. 오! 농량이다! 어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아이고야? 아! 그럼, 이만! 저희가 키우는 개는 아니고요. 되게 깨끗했어요. 관리 받던 개처럼. 그 목줄도 있었고요. 잠깐 풀려서 나온 개인 줄 알았어요. 저희가 주말농장이라서 주말에 오거든요.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저기 있고. 타란! 진짜 잘 먹네. 예쁘나, 앉아. 예쁘나!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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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일로 와나? No. 같이 잘 내려오다, 예쁜이가. 이게 안 내려오네. 이쪽 중에 걸어 나오면은 보통 한, 멈춰요. 저기에서.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왜, 왜, 왜. 괜찮아, 괜찮아. 자, 맛있는 간식. 너 좋아하는 거. 가볼까? 가봐. 고기다,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. 괜찮아요, 그럼. 갖다 주면 잘 먹거든요. 그런데 쫓아 내려오다가 꼭 여기서 항상 멈춰있어요. 오오,ически. 오. Came. 손 잡았다. 얘 주인 차되어 주려고 차에도 다 태워보고 했는데 얘가 너무 무서워해서 탈 수가 없었어요. 내, 알겠습니다. 그렇지! 고라니! 고라니! 어! 고라니! 예쁘다! 얘 어디에 있냐? 어!